자 오늘 첫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아버지의 사무친절규가 담긴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0대 여성의 아버님이었습니다 네 뭐 저희도 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정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하면서 봤었는데 그 소식인 것이죠 네 실제로 그 평소 집과 직장밖에 모를 정도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딸이라고 합니다 착하기만 했던 딸이 교통비를 아끼려고 이제 한 시간 반을 걸어서 퇴근하던 길이 벌어진 사건이라 이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청원을 올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사건 피의자인 29살 강모씨가 제주시 5일장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돈을 빼앗은 혐의 그러니까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원 내용에서 이번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해 여성의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가해자가 1톤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일도 하는 건장한 청년인데 일이 없다고 여성을 강도살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당일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가해자가 차량을 타고 오일시장 주차장을 3번이나 이렇게 도는 이런 계획적인 범죄가 분명하다 그리고 생활비는 감형을 위한 핑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성폭행을 하려다 딸이 심하게 반항을 해서 공격한 것 같다 이런 요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들으면서도 아마 현금 만 원인가요? 지갑에도? 그걸 훔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왜 형량이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형량들이 나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번 아버지의 청원도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형량 차이면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발적 살인은 기본 징역 4년에서 최대 15년 계획적 살인의 경우 기본 15년에서 25년으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우리가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11일 현재 2만 9천여 명이 청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뉴스 댓글에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가득합니다 제주사에 큰 충격이다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마음이 아프다 신상 공개를 해라 제대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노에 찬 마음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아프고 절절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저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고 또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그리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는요 강모 씨를 강도사례, 시신인닉 미수,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서 10일 검찰이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뭔가 제대로 밝혀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